공병호 TV의 공병호 기사는 민주당의 총선 전망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견흥 위원장은 4월 1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대외비위로 분류되었던 전략기획위원회의 권역별 판세를 공개했다. 누적 여론조사를 토대로 투표 직전에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였고 총 예측 의석수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둔 의석수 163석과 정확히 같았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수도권 101석, 대전 충천 20석, 광주 전라 27석, 부산 울산 경남 8석, 대구 경부 0석, 강원 제주 7석으로 동일하거나 차이가 근소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선거 압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온 사람들은 조금만 촉이 있더라도 선거판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마감시간이 다가갈수록 아마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당 압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선거전 내내 보수진영이 시리멸렬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개혁공천을 외쳤지만 지역구 공천에서부터 정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치신인들을 전략공천으로 밀었던 지역에서는 거의 성전보를 올렸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것이 그냥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근영 위원장은 전략공천에 앞서서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적합도 조사를 반복해서 가장 결과가 좋은 후보를 선정했다. 그리고 사천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주당이 훨씬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사심없이 접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2019년 5월 무렵에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최척근인 양정철 원장을 전진 배치시켜서 총선에 밑거림을 그리도록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조금 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선거 조작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원적인 원인은 야당 내부의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패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을 보수진영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은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총선과 관련한 합리적 의심이 선거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덮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야당은 정말 쇄신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물론이고 좌파 영구 집권의 길이 이 땅에서 열릴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총선이었습니다만 결국은 보수진영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교륙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4.15 총선의 결과는 앞으로 한국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파진영의 분열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진영의 전반적인 난제라고 봅니다. 보수의 이름을 내거는 사람들의 당파적이고 분파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속성도 보수진영에 몰락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그냥 우리가 깊게 새겨서 한계상을 돌파하지 못하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꾸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 사회는 점점점점 더 역동성을 잃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